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실수로 파일을 지우시거나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건너온 무료 배포 소프트웨어 관심 있으시겠군요 이 소프트웨어는 리커버리 로봇 프로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입니다 회사 이름도 똑같이 리커버리 로봇인데요 리커버리 로봇 프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없이 작동하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입니다 복구그램 자체의 용량도 적은 편이고 삭제 데이터에 대한 스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쓸만한 리커버리 프로를 구매하려면 6만 천원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무료이니 집중해주세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리커버리 로봇 프로 설치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을 내려받으셨으면 설치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설치가 완료되면 론치 리커버리 로봇 프로의 체크 후 피니쉬를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리커버리 로봇 프로가 실행되게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열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뜨니 영상 설명란에 있는 라이센스 코드를 붙여넣어 주세요 이제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이 마무리됩니다 리커버리 로봇 프로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어요 대신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제공받으실 수 없죠 하지만 삭제 후 재설치가 가능하니 라이센스 코드와 설치 파일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 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